지금 뭐 하여튼 오퍼레이션 왑스피드라고 초우속 작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3억 개를 백신 만들어라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걸 또 12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NI-AID 국립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자 안토니 파우치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뭐 RNA 모더나 백신이라든지 또 뭐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든지 DNA 백신이라든지 일상 마치고 이상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상은 한 4,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상은 4, 500명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행을 지금 겹치기로 일상 끝나기 전에 이상 디자인하고 시작하고 오버랩해서 그래서 지금 이상 중인 거죠 가장 빠르게 가는 것들은 RNA 백신 같은 경우 또 중국에서도 지금 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7월에는 삼상에 돌입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고 삼상은 이제 뭐 실제 수만 명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물론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코로나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지역 브라질 같은 데 가장 환자가 많기 때문에 브라질에 가서 무작위로 1만 명은 백신 접종을 하고 1만 명은 플라세번, 물 백신을 접종하는 거죠 그렇게 접종하고서 물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 1만 명한테 백신을 접종하고 1만 명도 백신 접종이지만 이건 위약, 물 백신을 접종해서 그런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1만 명이라는 건 제가 임의로 한 건데 1만 명이 될지 2만 명, 3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 효과를 충분히 보여줄 정도로 숫자를 1만 명 단위로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삼상은 그만큼 많은 피험자가 필요하고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백신 3상의 야외 효능 검사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백신 접종을 하고 관찰해서 백신 접종군이 물백신, 위약 백신 접종한 군보다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효과가 입증이 되는 거죠 동시에 부작용이 있나도 같이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부작용,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또 있으면 이건 낭피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부터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둘러는 것은 빨리 백신도 나와야 되지만 환자가 줄게 되면 백신 효능 평가를 야외에서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고 물론 결과는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이 어떨지는 해봐야 합니다 지금 사실 선입견을 저는 안 가지고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섣불리 촉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상당히 예외적인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초고속 스피드로 임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역시 앞서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